우리 고양이 좀 보세요 침대 요즘 저번에 한번 침대를 했다가 오줌을 싼 다음부터는 쫓겨났어요 요새는 강대상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네요 죽어도 곧죽어도 강대상의자예요 고양이 목사가 앉아있네요 아이고 이것좀봐요 이것좀봐 고개를 딱 파묻고 지가 목사예요 지가 목사 새벽 4시인데 보통 때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서 기다리는데 이놈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꼬리로 지가 얼굴을 묶고 고쪽으로도 비단방석에 앉아있네요 고양이 목사님 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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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